네 저희 이제 군무가 끝났는데요 머리가 헝클어졌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바람이 분데요 어때요 좋았어요 잘 나와요 바람아 풀어라 그건 못 누르냐 방금 제가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지 좋은데 여러분 전 아침부터 뛰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스윙 여러분들 저희 이번에 컨셉 있잖아요 어때요? 괜찮아요? 한번 보여줘요 무슨 맛집인지 한번 보여주세요 5,6,7,8 그냥 다나한 오 이게 뭐야 방금 자진몰이 장난이었죠 이게 뭐야 따당 땅 땅 땅 땅 아 힘들어요 공사하는거 같은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식사는 제때제때 하세요 네 지금 시간이 몇시죠? 뭐하는거야? 왜 바지를 벗으려 그래 옷 갈아입고 옷 갈아입고 자 갈아입으세요 왜냐면 바지가 터졌거든요 저기 땅 좀 보러 왔는데요 예? 땅 좀 보러 왔는데요 여기서부터 네 여기서부터 한 천평까지는 아직 매매가 완료 안된 땅이거든요 뭔소리 한 몇만평 아닐까요? 천평은 너무 적은데 옷 갈아입고 올게요 제가 봤을때 한 몇 헥타른가요? 한 헥타르 몇 헥타르지 중학교 때 이후로 처음 들어보는 단어 같은데요 몇 헥타른가요? 한 40헥타르 정도 오 헥타르가 단위가 얼마인줄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100제곱이 1헥타르잖아요 아 진짜요? 그럼 3.3 아니요 가짜에요 가짜 몰라요 잘 몰라요 3.3이 1평이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100 곱하기 3.3m 하면은 자 이과 얼마죠? 네? 이과 얼마죠? 하하하하하 그러니까 자고로 네 자고로 자고로 1헥타르가 아마 1000평 정도 될거에요 아 진짜요? 네 왜냐면은 1000m 1000m가 네 그러니까 환경 1000m 곱하기 1000m 있잖아요 네 아 100m 곱하기 100m가 1헥타르에요 아 진짜요? 그러면은 막 33평 정도가 30... 33평 그러니까 1평이 33인건 아 3.3 네 1평이 3.3이면은 3.3m 잖아요 어 그러면은 100m 곱하기 100m 하면은 1000m 잖아요 아 100m 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3,333평이 되는거죠 아 진짜요? 그래서 오늘 점심은 뭐죠? 오늘 점심은 바로 오징어볶음 하하하하 네 오징어볶음이 정답은 오징어볶음 이었습니다 그 저희 오늘 네 밥 먹으러 가죠 네 밥 먹으러 가죠 그래서 그래서 파이가 3.14 잖아요 그래서 3.14 곱하기 4 아 파일 다 알아 갑자기 왜 원주 3점에서 7구 5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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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 폭파 시간 오 복파한다 뭐야 이거 저희는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해볼게요 안녕 다같이 안녕할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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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형 둘이 맞춰 스윙팩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뮤비 촬영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용입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4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진짜 저는 점심줄을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세빈이는 지금 모든 촬영을 다 끝마쳤고요 저는 아직 개인 촬영을 하지 않아서 개인 촬영을 하러 가야 됩니다 저는 이미 끝났습니다 부럽네요 언제 끝나지? 그래도 멋있는 모습 많으니까 저희 이번 백허그 뮤직비디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지금 촬영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사실 끝난 건 아니고요 저 지금 한 1분 1분 뒤에 이제 마지막 촬영하러 가는데 지금 얼굴이 말이 아니네요 하고 올게요 기다리는 동안 멘탈아 드렸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 끝났습니다 완전 뭐 하고 있는 애야 좋아요 봐봐 봐봐 촬영이 너무 일찍 끝난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그러면 라면 좀 사다 주라 저희 이번 백허그 뮤직비디오 정말 열심히 찍었고 지금 시간이 벌써 새벽 6시예요 벌써 6시야? 6시인데 나 아직도 대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지금 깨어있는지 서른 시간이 다 돼갑니다 또바연 안녕 뮤비는 서른 시간 찍어야 제맛이지?